첫번째로 마무리를 잘하려는 의도인거 같습니다. 네 전태풍 바운드패스 최부겸!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아 네 지금 전태풍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노련했죠? 네 전자랜드 쪽으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걔렌갑니다 왼손 레이여 득점 실패. 애런 헤인지 앞쪽으로 빠르게 풀립니다. 최부겸 내주고 최준영!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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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바운드 따내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남현 잡자마자 석점 실패. 자 그리고 루즈볼을 따냅니다. 김선영 레이업 직접. 아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김선영이 받고 있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생명 선수가 따냅니다. 서울 SK의 공격 기회입니다 에런 헤인지가 건네주고 최무경 방패 다시 최무경 외관 김민수 오픈 석점 깨끗합니다 김민수의 석점 SK같은 경우가 낫는 거죠 30대 25 자 공을 놓쳤어요 서울 SK 속공 기회 왼손 레이어 들어갑니다 지금은 들어간 공을 생기 선수가 만졌기 때문에 딜레이오브게임이 선언됐네요 최무경 선수의 멋진 레이업 득점 그리고 그 이후에 김주현 선수가 저런 슈팅을 종종 보여주거든요 상당히 기술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김민수 골밑이 투입 그리고 버블 크러치 에런 헤인즈 헤인즈 선수는 본인의 채 공격을 클락 점점 줄어듭니다 김남경 페이드어웨이 득점 실패 그리고 공격권은 SK가 가져갑니다 김선영 더블 크러치 안 들어갔고 티빈 리만쪽 떨어집니다 아 지금은 최무경 선수가 굉장히 좋은 트레일러맨 역할을 해두기 때문에 다시 공격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그리고 최무경 백샷 득점 아 네 전자렛 선수들은 SK 선수들은 맥시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라웨이 우중간 첫발 섭쩍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칙도 소름 돋지 않았어요 김선영 속공 득점으로 마무리 결정적인 순간에 김선영이 있네요 최무경 스크린 서줍니다 최무경 쪽으로 자밀 원이 다시 최무경 완벽한 팀플레이 alliances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